정부가 앞으로 5년간 정신건강복지에 이종을 투자합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정신건강복지는 새로운 화도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이후 우울 위험군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아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치료와 지원에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정신건강복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이주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올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개설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13대로 확대합니다.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대상별로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합니다.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를 2023년까지 7곳으로 확충합니다. 정신의료 서비스도 개선합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동네 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건강의원 사업을 올해 시범 실시하고 권역별로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합니다. 약물 중독치료도 강화합니다. 중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중독전문병원을 신설해 17개 시도에 설치합니다. 자살대응도 강화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 해 자살 사망자를 2025년까지 5명 이상 낮출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